이 시간 경전은 없었습니다! 스탠드마크가 조만간 선으로 다시 한 번 가까이 오르네요! 4단플릭의 경기력만 보자면 이번 결승전은 스탠드마크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준비해온 게 이번 결승 경기 스포츠입니다. 그것도 아이템전을 써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이템전 모두가 하나 생각한 스포츠가 뛰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안전 빈스라인 스프레스 기조들 4개의 트랙에서 1단플릭으로 보지지 않았어요! 88대 12! 헤드레이저! 지난 볼류벳의 완벽 경패! 샌드박스 게이밍의 전동! 이번 결승전에서 도전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이템 에이스가 없다! 인템트에서 고체대의 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3명이 스포츠가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이 4명의 선수 성패스란 경기를 모여주었습니다! 지난 10분 더 나아도록 이 무릎들의 환대군단! 결승전의 영광을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는 지난 결승전에서 이번 결승모델로 그 영광의 상자체에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가 불과한 결승전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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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